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굿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하다가 펭귤한테 물고기를 줬어요 계속 물고기를 줬더니 보시는 바대로 떡을 줬습니다 아주 더러운 덩어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거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면 되는거죠 배설물 드디어 농장의 작물 성장속도를 연구적으로 10% 향상시킵니다 연구하고 희망 술 2개를 만들면 희망이 100이면 방문 빈도가 2배가 됩니다 이거는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빗물바지 오! 모든 농장을 연구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무! 나무를 이제 무한정을 얻을 수가 이렇게 되는거죠 씨앗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고 이런! 이 연구는 스팀의 실험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직은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대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주택 이것도 실험판에서만 가능하네요 막 이렇게 나와있어요 음 많다 야 뭐야 이거 비행! 비행! 이야 현재 게임의 최종 목표인 에어 엔진의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해감합니다 와우 이런것들 할 수가 있고 물탱크에 물도 다 모았네요 와 주택이 하나당 한명씩 밖에 안되죠 동무객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한개 추가합니다 수직으로 겹쳐서 건설하면 여러 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직? 수직으로 겹쳐서 건설 아? 잠깐만 아아아아 야 잠깐만 에에에에이 위로도 지울 수가 있어? 이시스 이나 안되잖아 왜 구라쳐 왜 구라쳐 어 짓네? 수직으로 겹쳐서 건설 수직으로 겹쳐서 건설 수직으로 겹쳐서 건설 대장장이 론님 도착중 어 맞네요 이거 재밌다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위로도 지울 수 있어 와 나이스 비료 업그레이드 했고 이제 매트릭스 덫을 만들어야 돼요 덫 지금 깃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덫 덫을 한번 우선 많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무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쉬프트 누르고 하면 이렇게 해준다며 생산품 꺼내기 깃털 나무로 만드니까 여러 개 한번 놔볼게요 업체 패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단축키 구조물 철거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재료가 다시 백업 돼요 100%는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깃털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 나 배고프다 물도 없다 여기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왔을 때 와 됐다 요리 아 진짜 아프네 빨리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아프네 아프네한테 먹이고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먹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먹이면 좋고 사람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래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모래가 있어야 되고 아니네 농장을 지을 때 아 모래가 필요했지 스쿠버 다이버 해가지고 아 왜 됐어요 아프네 어딨어 놀러와봐 얘한테 주면 되나 얘한테 어떻게 줘 아 매트릭스에서 저 약물로 수집을 해야 된다 결론은 지금 매트릭스가 애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 매트릭스 그 다음에 등대 범위 업그레이드 계속 연구해줘야 돼 계속 계속 아 연구를 안했네 계속 연구해 이것도 한번 연구해주고 패시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재를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수집해주는 것이 있으면 좋을텐데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안되는구나 다리 다리를 이제 없애고 다시 오우 공간 확보가 첫 쪽에 또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여기도 뭔가 있고 뭔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한 이제 뭐 그러한 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대 토대를 이용해서 여기는 그거 좀 놔주면 될 것 같고 뒷털이랑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요구를 해와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다 다리 좀 놔볼까 우선 우선 범위를 좀 놔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 개 놔주면 되면은 뭐 두 개 놔주고 이제 됐죠 여기다 또 이제 확장을 해주면은 되고 이거 아 이거 여기 안되니까 음 이렇게 놔야 되겠다 이렇게 놔야 되겠다 자 바닷물 아 이거를 이제 하나씩 뒤로 쭉 옮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케이 빗물 빠지도 됐고 계속해서 이제 나무까지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리빌리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고 이걸 옮겨야 되겠다 이거를 옮겨야 되겠다 옮기고 밧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안이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여기다 저기다 놓을 수 있을까요 못 놓을 것 같은데 입고 앞이라 옮네 이렇게 반대로 농장을 또 여기다 놓고 그럼 총 6개를 돌릴 수가 이렇게 되겠죠 농장을 근데 여기는 지금 왜 아 아이사 야 미끼를 놔줘야 되는구나 날생선 날생선도 갔죠 300초라는 시간이 걸려요 황금은 이거고 지금 저한테 있는 게 그나마 날생선 스쿠버 다이버로 해가지고 이제 또 날생선을 구해야 돼요 스쿠버 다이버 지금 아 얘 계속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지금 한 명 지금 계속 놀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덫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덫 일하죠 깃털 깃털 랜덤이에요 저것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상품 가득참 상품 가득참 울 오케이 어 잘된다 내 것도 하나 가져가 필요없어 가져가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 야 또 연구 연구 이제 등대 연구 연구 됐잖아 이것도 아직은 안 되고 이제 이거 등대 이제 등대를 연구할 때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있죠 와 빨리빨리 300초 와 5분이나 걸려 아 이거 이걸 진작을 했어야 돼요 진작으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지 이거 기술 연구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이거 이 집스 시스템으로 빗물을 이용해 농장의 2.5배 효과적으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의 비용이며 모든 농장을 연구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 그 다음에 등대에 도착한 야 등대에 도착한 농부 데이브와 대화하기 메인 캠페인 53회 46 완료했어요 아직은 안 왔으니까 다미하고 주민 아 털이 없었대 그 깃털 만들고 싶어도 깃털이 없다 나도 만들고 싶다 나도 만들고 싶다 야 장식 장식은 장식일 뿐이죠 업그레이드로 번개로부터 주변 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와우 이렇게 놓으면 되나 모르겠다 바닥 조명 오우 외체 할 필요 없고 파티 조명 그치 가자 여기다 만들면은 아 전자회로가 들어가는구나 플라하밍고 파티 큐브 와 많다 데크 와 기도시를 만들려면 벽돌이 필요하고요 벽돌이 3개 있고 지금 모래가 없어서 그래요 모래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고 모래를 함부로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왜? 스퀴드 박사님 스퀴드 박사님 와우 멋진데 저분 하이 알겠어요 약이 깃털이다 오 이야 깃털 가져와야죠 같이 14개니까 약 하나 팔아주면은 될려나? 같이 20 너는 왜 34야? 이런 사기꾼 청소형 갈고리입니다 같이 51 고장난 라디오 수리용 도구와 부품이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잠수용 탱크 잠수용 탱크 0% 감사합니다 와우 42 와 정말 정말 많다 잎도 없었는데 잎 가치가 8.5에요 오우 우선 기틀만 가져와야 되겠다 버튼 하나만 갖추고 강철보다 대략기가 더 비싸요 이런 대략기 하나 팔고 그 다음에 사원 이렇게 하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추고 거래! 네! 됐어요 됐어 상인을 도와 물건 가치를 더 쳐주면 신밀도가 올라갑니다 팁! 상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좋은 상품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아아 음 세금 가격을 올립니다 예! 50%는 품목이 50% 더 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더 많이 주면은 더 싸다는 거 아예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깝다 깃털 너무 아깝다 진짜 깃털 하나만 더 있었어도 하나 하 하나만 더 있었어도 해결이 됐을 텐데 아쉽다 아쉽다 아아 행복도 일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음 나와봐 농부 데이부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알아? 얘를 빨리 수리를 해야 하하하 수리를 해야 이게 될 텐데요 이게 20짜리였어 비싸 이유도 좋다 좋아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집 집을 이중으로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집을 더 지어주고 인원을 더 데려와야 되겠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됐고 그 다음에 음식 보관함 여기다가 대리야끼 하면은 이제 음식을 갖다 놓을 거고 필요한 데서는 여기서 먹을 거고 나이스 물고기를 자동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이스 여기서 낚시 씨앗 다 넣고 있고 음 잘되고 있습니다 고기 네 아 예 진짜 문제다 흐흑흐흐흐 흐흐흑 흐흐흐 흐흐흐흑 그르랭 300개 야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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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시간이 필요해요 물 8개 알았어 물 8개 가져올게 물 물 가져간다 어여 커먼 커먼이요 안아줘도 될까요? 자 3번에 주택을 그렇지요 주면은 2명을 더 받아들일 수 있구요 더 줄 수 있나 위로? 더 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야야야 아 아 얼마 들어왔지? 100% 그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잡혔다 잡혔다 오 오 거기까지 됐다 깃털 됐죠? 깃털 4개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될 뻔 오 됐어 이제 우선은 우선 됐고 우선 우선 놔두고 됐죠? 우선 여기다 매트리스 매트리스를 여기다 놔주고 야 너 일로와 얘가 휴식해 이게 휴식 장소로 안 가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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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tai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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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d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하나 더 어디 갔냐? 약물 하나 더 어디 갔죠? 와 이파리. 이파리 중요해요. 이거 이파리. 황금이다. 황금이다. 얘가 황금 물고기구나. 와. 와. 이야. 아니구나. 순간 다 켰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어 치료 됐다. 너 이제 빨리 가서. 빨리 이제. 어? 해와.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 어?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왜 이래왜래. 왜 왜 왜 왜. 왜. 그 다음에 이제. 오 농부 데이브님 도착했다. 이거였구나. 헤이. 와. 알겠어요. 뭘 재배했나요. 상추. 와. 상추라니 굉장해요. 당신과는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거래합시다. 요리책. 농부 데이브의 책입니다. 어떤 램지. 어떤 램지에 다양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지를 보자기로 펼치면은 농작물이나 요리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떠올 것입니다. 맨 아래에는 일회용. 아. 아. 여러분 사야돼. 이런거. 이런거는 사야돼요. 팔고. 그러면은. 이거. 두개 팔고. 하나 하고. 어. 이렇게.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래. 예쓰. 이제 밀재배를 위한 경작용구하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는거야. 이거 연구했잖아. 어떠라고. 책. 어떻게. 읽으면. 고장난 라디오. 정제소를 만들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도 다 있구나. 라디오를 하면은. 정제소 있고. 수증탐사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정제소가 있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수증탐사 해야 되고. 아. 밀. 밀가루.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수고는. 이거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지. 내려가야 돼. 흐흐흐. 내려가긴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면 돼. 없어? 없네요.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농작을 하나 또 만들구요. 밀. 퀄. 퀄티베이션. 퀄티베이션. 아 여기있군. 이거구나. 이야. 그리고. 떠다니는 상자를 수집하여 식사, 물 또는 유리를 얻을 확률이 두배가 됩니다. 갈고리. 아. 갈고리 아까 상인이 가지고 있던건데. 그쵸. 그리고. 철광석. 피리침 설치법을 배워 번개로 인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소를 얻부리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거를. 음. 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네요. 이거 하면. 이제 밀 연구가 가능해지고. 한 명 더 왔죠? 넌 뭐가 필요하니? 있어? 컴온요. 총 지금 제가. 네 명 받았어요. 여섯 명. 지금 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놀고 있어요. 일 시켜야죠. 그러면은. 무슨 일을 시키느냐. 특별히 일을 시킬 애가 없는데. 술. 술을 만들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얼음. 그게 지금. 하얀 그건데. 아.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 열린. 명착민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다가. 배정하고. 배정하고. 그럼 여기다가도. 배정하고. 됐죠? 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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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쪽으로도 이제 슬슬. 가봐야 되겠죠? 닭. 닭장 속에는. 달걀이. 꼬꼬댁. 황금. 황금. 저쪽에도. 아 인구 있구나. 저쪽에도 한명. 기도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기도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기도실. 연구. 됐고. 밀 재배를 할 수. 밀과 사탕수수의 재배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탕수수를 하면은 재분을 할 수. 어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어. 다. 이건. 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철광석도 해야되고 이제. 스쿠버를 한명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 얘 대신. 저거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니까. 철광석. 상자같은 캠에는 철광석을 주기도 하는데. 아직 철광석이 없으니까.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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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려. 탈려. 이파리는 중요해요. 오케이. 이파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황금? 황금 아니네. 됐다. 여기도 왔고. 깃털. 왜왜왜왜왜. 과학자님 도착 중. 오.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님이 오고 있답니다. 영접하러 가죠. 가자.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님. 어서 오십시오. 이야. 우와. 히야. 설계도면 조각. 버려진 실험실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잠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을린 자극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읽는 방법이 뭔가 있겠죠?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철 10개 소비하면 될 것 같아요. 10개. 이걸 나중에 다 가져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지? 72. 같이. 2개. 낚싯대. 낚시 범위가 50% 증가하여 더 멀리 있는 곳에 물고기가 떠다니는 잔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20%입니다. 또는 정착민에게 장비를 장착해 스쿠버 다이밍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나? 장비. 잠수 플러스 2. 이런 거 있구나. 지금은. 에이 안 되겠다. 지금은. 지금은 안 돼요. 뭐 하는 것도 바빠. 솔직히. 솔직히 저 지금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물고기 열심히 하고 설광석 5개 필요하고요. 업버리다 하려면은 사람을 또 구하긴 해야 되는데 먹거리 왜 이래? 아 먹거리가 없었구나. 이 안에. 하아 와아 없어요 없어? 애들 배고파? 지금. 사람 한 명 더 구해가지고 낚싯대 쪽 구해야 될란가 보다. 아니면은. 낚싯대를 구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덟 개에다가 하나 넣어서 이거 만들고 이거 어떡하지? 재료가 생선 말고 조리된 고기 베이컨 30초 베이컨이 좋을까요? 아니구나. 닭다리 오 이렇게 해서 조리도 하고 사람들이 그럼 이것도 먹겠죠? 만들고 있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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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도 쓰... 뭐냐? 스쿠버를 해야 돼. 이거 다이빙 스쿠버를 물고기 하나 해가지고 물고기도 자동화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아, 이 큰 물고기 잡았어야 되는데 제작 어,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해가지고 사람 한 명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해? 조선소를 지면 동물학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언역한다. 아, 동물도 드릴 수가 있구나. 아, 이 게임 재밌네. 나중에 동물도 드릴 수 있나봐요. 물고기 넣어주면 되고 나도 먹고 어, 물도 먹고 됐어요. 공부... 아우 인구 한 명 더 드리고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여기서 자냐 이거... 아, 이거 바위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휴식 바위가 여기서 안 들어가자고 왜 애들이 여기서 자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철광석 다섯 개 필요한데? 음... 철광석 어... 이거 빼고 여기다가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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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철광석으로 가져오게 하고 철광석으로 바위 잠자는 바위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식 바위를 여기다 놓까, 집을? 휴식 바위를 일본으로 놓고 휴식 바위를 여기다 놔야 되겠네요. 휴식 하라고 확장해! 나무는 많아요. 그래서 휴식 바위를 여기다가 행복도 제작 행복도 제작 주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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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온다 대장장이론 너 뭐가 좋았니? 얘는 망치 음 대장장이가 단조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무기입니다 당신과 정착미들은 망치로 강추를 두개의 철광석 대신 하나의 철광석으로 재려내 필요한 재료를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와 내구도가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거라면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 7밀도 1% 필요 아 7밀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얘한테 강철을 5개 주면은 와우 하나 그 다음에 12개 하면은 되죠? 와우 이거 하는데 강철도 엄청 또 또 조금만 오케이 강철 이 강철을 철광석 철광석으로 이제 할 때 오야 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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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노다지 오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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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가지고 와요 휴식을 여기서 하게끔 여기 와서 휴식하기끔 휴식의 장소는 이쪽으로 놓도록 하죠 장소가 좀 여유가 좋아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왔다 한명 왔다 한명 왔다 얘를 스쿠버다이빙 놀러와 집이 없죠 집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배정을 한 다음에 날 생선 가지고 오게끔 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정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생선도 가지고 오게 되고 생선 음 계속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업거리 걱정 없어지고요 얘네들이 이걸 안 먹는다 이거는 간이 아마 간이 간이 해서 먹을 거예요 간식 배치대 간식 배치대에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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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된 고기 하나 밖에 안 돼 야 니가 왜 먹엄마 조리해서 됐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리 된 것을 여기다 넣으면은 먹게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대이다 や 됐어요 berries fram напр Points 조금대